이번 컨텐츠는 카우업 뒤에다가 모든 사람들을 태우고서 공중으로 올라간 다음에 카우업을 흔들 겁니다 마지막까지 카우업에서 버틴 사람이 1등이에요 지금 보시면 멤버가 21명 정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모였네요 이제 지옥의 헬리콥터가 출발합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제 문을 닫습니다 상공 3000m로 올라갈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니까 좀 귀가 멍멍하죠? 간다 여러분 자 흔들기 스타트 이 안에서 버티보시어 디스코 팜팜 위아래 위위아래 이쪽으로 빠르게 배전을 해봅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아니 오댓님 프로필을 관련된 데 약간 물린지대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좀 살살 다녀야겠죠? 오케이 사람들 많이 떨어졌어 지금 몇 명 남았어 뒤에 볼게요 보시면은 누구지? 생존자 정장 입은 남자 억가한가 근데? 너무 억가한가 근데 여러분들? 자 마지막에 헬기하에서 죽으신 분 정장 모자 사람 누구죠? 누가 1등을 했는지 정장을 입은 사람 이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저기 있는 저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저기 있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1등이라고요 네? 0475님 우승 이분이 헬기에서 버티기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다들 이 다리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와주세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일본 안에 적의 건너편으로 저희가 모두 건너야 돼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은 모두 죽습니다 한 명도 죽으면 안 돼요 도망치는 방향은 오직 저쪽입니다 전우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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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안에 모두 건너세요 1분 안에 자 밀지 말고 앞줄부터 천천히 앞줄부터 천천히 앞줄부터 앞줄부터 팀워크 앞줄부터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면 모두 건널 수 있어요 자 남은 시간 40초 자 40초 안에 건너면 되는 겁니다 그쵸 20초 20초 어? 아니 너무 쉬운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너무 쉬운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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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떨어졌어? 누구 떨어졌어? 누구 떨어졌어? 왜 그래? 누구 떨어졌어? 미션 실패 아니 아니 다 왔는데 막판 한 발자국 넘겨서 떨어진 거야? 다음 컨텐츠는 숨은 드론을 찾아라 제가 직접 드론을 타고서 정비소 안에 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권총 하나 드시고서 세팅을 발견하시면 그냥 쏘시면 됩니다 여기 있으면은 못 찾겠지 자 지금 저는 숨었고요 스타트! 권총만 들고서 저를 찾아주세요 세팅은 지금 꽁꽁 숨어 있습니다 절대로 방풀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는 진짜 힘들게 숨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못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 에라이 모르겠다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잡아보십시오 어? 여기 있다 세팅 여기 있다 어? 자 2 1 2 1 2초 동안 멈춥니다 2초 동안 2 1 1 2 어? 어? 누가? 어? 누가 잡았죠? 누가 잡았어요 방금? 방금 막시한 누구야? 우승자 누구지 우승자? 아니 지금 쌈짱님이랑 리안님이랑 누가 잡은지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두 분을 잠시 모셔보겠습니다 자 쌈짱 리안님 권총 들고있죠? 아 역시 눈치가 빠르시다니까 제가 신호를 주면은 바로 뒤로 돌아서 적을 쏠건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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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둘 다 안 죽었어? 둘 다 피했어? 그렇다면 승자는 쌈짱님 당첨! 자 드론 찾기 우승자는 쌈짱님으로 되었습니다 편의점 내부에서 주목다지? 잠깐 스탑! 재밌는 거 찾았어요 지금 아니 여기요? 여기 너무 좁은데? 일단 들어옵시다 여러분들 맨손 전투고 누가 가장 오래 살아남는지 보도록 할 겁니다 전투 시작!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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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난 여기서 버틸거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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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연타 연타 어 잡았다 잡았다 다시 한 명 컷 여기서 그리고 버텨 어 지금 다른 분들이 빠르게 죽어나가고 있어 누가 또 온다 안돼! 안돼 안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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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럽솔님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지오님 지금 위치가 상당히 좋고요 EMP님 참고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지금 1대1 오댕님이랑 저기 빨간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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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경찰들이 여기로 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왓니? 방금 아 지금 경찰차가 물리엔진을 초월해서 지금 편의점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생존자 누구 있었죠? 나와진 사람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자 다른들 관전 지오뎅 국밥님만 이쪽으로 지오뎅 국밥님 자 이 세 분이서 주먹 난타준을 할 겁니다 스타트! 스타트! 오뎅님 지오님! 안돼! 어 뭐야 지오님 사망 그리고 두 분 과연 누가 이긴지? 파이팅! 과연! 과연 끝! 5초 안에 결판이 나지 않으면 공동 우승이에요 5 4 3 2 1 공동 우승 조선 오뎅님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우와 4 5 5 5 5 6 5 6 8 5 5 6 7 7 8 10 11 12 13 13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